내가 어떻게 참은 누랑 거기까지 가게 되는 거지? 어제 어떻게 된 거야? 정신이 없어서 바로 득표드리고 나오는 바람에 득표로? 근데 너 대단하더라?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걸 모르는 거 아니야? 야, 자! 언니가 본 게 아니라 진정 있어? 나 이 남자 봤는데? 내가 찾는 거 도와줄까요? 모피스 V9 광고 연출을 맡은 이필호입니다. 너, 너 요즘 이상하다. 나한테 숨기는 거 있니? 봤어요. 팀장님이랑 저랑 자는 거 이래. A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